이제 한국의 여름이 수월해진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기술 아이스쿨러 매트 회오리 방식으로 순환되는 차가운 물이 DC 모터의 강력한 힘으로 매트 구석구석까지 냉기를 전달 열기를 다운 매트 전체가 시원하게 시원한 디자인과 슬림한 두께에 고수바 방식 얇은 패드는 냉기가 바로바로 전달돼 더 시원하게 상쾌한 사용감과 살에 잘 달라붙지 않는 인견 소재 커버로 더 시원하게 물세탁이 가능해 언제나 위생적인 관리 땀 많은 분들도 상쾌하게 거실 바다 소파 위 침대 위 온 집은 더위 걱정 끝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는 간편한 냉매 교체 방식 한꺼번에 여러 개를 얼릴 수 있어 냉동실 공간 사용도 효율적으로 이중 안전 구조에 누수방지 캡으로 넘어져도 물셀 염려가 적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 터치 방식의 조절기로 편리하게 8시간 자동 오프 기능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때는 간편하게 착착 잡아서 전용 파우치에 깔끔하게 LED 전구 하나 정도의 전력으로 전기로 걱정도 덜어보세요 한국의 여름이 시원해진다 냉소 순환 시스템 아이스클럽 매트 apost53 아이스클럽 매트 아이스클럽 매트 아이스클럽 매트 아이스클럽 매트 아이스클럽 매트 저희 이렇게 좋은가 아이스클럽 매트 bb